네, 인기가요 차트 모든 점수를 합산한 이번 주 1위 과연 이번 주 1위는 누가 될까요? 아이들 축하드립니다. 이 트로피는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일요일엔 어디 가요? 다 같이 인기가요! 다음 주에도 함께 가요! 뭔가 잊고 온 게 있는 것 같아 괜히 상하게 막 울 것만 같고 그냥 지나치는 게 날 것 같아 나는 생각은 다 질색해 네, 인기가요 차트 모든 점수를 합산한 이번 주 1위 과연 이번 주 1위는 누가 될까요? 다 같이 인기가요! 다음 주에도 함께 가요! 네, 인기가요 차트 모든 점수를 합산한 이번 주 1위 과연 이번 주 1위는 누가 될까요? 네, 아이들 축하드립니다. 이 트로피는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인가한 가족분들께 드릴 말씀이 있죠? 네, 우리 쭈니후니 하기가 다 함께하는 방송은 아쉽지만 오늘이 마지막인데요. 네, 정말 오늘이 안 오기를 바랬는데 시간이 너무 야속하고 먼저 사전에 집계된 음원 음반 전수입니다. 동영상과 반성 전수, 펜션 지원 투표 전수입니다. 여기에 생방송도 집계된 실시간의 투표 전수를 합친 결과 더 쇼트 초이스의 주인공은 온앤오프 축하합니다. 네, 일단 이 상을 받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분은 오늘의 최종 결과 먼저 음원 전수입니다. 음반 전수입니다. 글로벌 소셜미디어 점수입니다. 글로벌 팬 투표 점수입니다. 엠넷 방송 점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생방송 투표 점수를 합산한 영광의 1위는 아이들 축하드립니다. 이 트로피는 아이들 분들께 잘 전달해드리도록 하고요. 2월 셋째 주 M 카운터 1위를 차지한 영광의 주인공은 아이들 1위는 아이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마지막으로 생방송 투표 점수를 합산한 영광의 1위는 엠믹스 축하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엠카운트다운에서 첫 번째 1위라고 들어서 소감 두 분 정도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엠믹스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1월 마지막 주에 처음으로 엠카운트다운에서 1위를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배씨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녀만 점수! 방송의 수 점수! K-POP 팬 투표 점수! 음반 점수! 소셜미디어 점수! 그렇다면 과연 1위의 주인공은? 네 엠믹스 축하드립니다. 교감 부탁드릴게요. 네 인기가요 차트 모든 접수를 합산한 이번 주 1위 과연 이번 주 1위는 누가 될까요? 엔믹스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데뷔하고 나서 처음으로 인기가요에서 1등을 해보는데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왈 박진영 PD님, 정욱 사장님, 변성호 부사장님 너무 감사드리고 본부장님! 그리고 스쿼드 직원 언니 오빠들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항상 도와주시는 김성호 이사님과 진철실장님, 방총팀 오빠들 너무너무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K-POP 편투표 점수, 음반 점수, 소셜미디어 점수 K-POP 편투표 점수, K-POP 편투표 점수, 음반 점수, 소셜미디어 점수 K-POP 편 Follow 하지 마 주시고요 well